안녕하세요. 판례용고 문장제 판변TV의 강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0월째 판례용고 민사 도급 중도 해제와 보수청구권 사건입니다. 청구권은 2023년 3월 30일이고요. 학관번호는 2020이다. 289174 판결입니다. 용역비 청구소송이고요. 원고가 도급인이고 피고가 수급인입니다. 용역비를 돌려달라. 도급인이 돈을 줬겠죠. 돈을 준 사람이 용역비 돌려달라 라고 했더니 폐쇄했다가 파견해서 이긴 사건이죠. 돌려받을 때 있게 된 거죠. 여기 보시죠. 원고는 2017년 8월경에 김포시 감정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피고와 사이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용역비 중에 계약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 4월에 전체 용역비를 12억 원으로 정하고 종종 계약을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10%는 계약 시, 20%는 주민 제한서 접수 시, 30%는 개발고시 완료, 40%는 실시 인가고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용고가 2018년 11월경에 피고에게 주민 제한서 관련해서 성과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뭘 했는지 주지 않는다. 업무 수행 지체면 불성실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2억 2천만 원, 9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합격 2억 1천만 원의 반환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피고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원고는 네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 한 거다라고 합니다. 원고 측 규칙을 주장하고 설령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기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환할 필요가 없어서 명력비 반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도급 계약 해제 시에 원상의 범위와 기성 부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원고는 너 그거 해제됐으니까 내가 준 돈 돌려줘 이렇게 한 거고 피고는 이미 일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내가 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다 한 만큼 했다라고 주장한 거죠.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은 원고의 규칙 사유로 피고를 주장했지만 그건 인정 안 됐습니다. 즉 피고 측 규칙 사유로 한 게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럼 이렇게 피고 측 규칙 사유로 해제가 됐을 경우에 도급 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서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나 보수 청구는 인정된다. 즉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면 보수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공평타당성에 비추어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보수 청구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를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업 진행의 첫 단계인 주민 제한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승인도 못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뭔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게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역비 다 돌려줘라 라고 끝난 거죠. 즉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보수를 청구해서 없다라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에 글이 나와 있어요. 도급계약의 성격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부를 보수 청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건축건설공사죠. 건축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건데 일부 중간에 중도된 경우에 일의 중간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골저만 올라갔다든지 거푸지배에서 뭔가 올라갔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남아있는 게 실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가 인정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뭔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고가. 그렇다면 그거는 보수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도급인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은 수급인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내가 한 것이 원고에게 실제 이익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보수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게 안 된다면 보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급계제가 이 휴대전이 될 경우에는 보수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상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용업비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